내년 개통 예정이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최대 2년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앞서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희룡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나주고마건에서 목포 임성리 구간. 전체 44.6km를 7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6개 공구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일부 유적들이 확인됐습니다. 이곳 공사 현장에서는 유적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옛 무덤 터와 조선시대와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들이 발굴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파악한 노선에 영향을 주는 유물산포지는 19곳. 18곳에서 조사와 발굴이 끝나 공사가 재개됐고, 마지막 남은 한평 무한 구간 내 1개 지점의 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철도공단 간 원활한 업무 협의가 되어 공사기간 최소화하는 데에 현장에서도 최선을... 문화재 발굴로 인해 호남고속철의 개통이 지연됐다는 일부 보도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계기관들은 용지 보상 문제와 환경부와의 하천 구간 관련 협의 지연, 건설사 워크아웃 등을 주요 지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KTX 무한공항역 개통에 맞춰 무한공항 활성화 뜻을 세워왔던 전라남도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문화재 관련 인허가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연장기간 단축을 위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라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한 예산 5,228억 원 가운데 실제 반영액은 절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무한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기 개통이 필수이고 공사 연장이 되더라도 26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잔여사업비 확보와 공기 단축에 따른 공정 조정 등을 통해서 현재 공사 진도율은 34%. 전라남도는 다음 달 나주, 무한, 환평군 그리고 공단과 함께하는 상호 업무 협의체를 통해 조기 단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